요고코드 숫자와 홈트 네 번째 시간에는 브러쉬의 탄력을 이용한 선 긋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브러쉬를 꾹 눌러서 선을 그어볼게요. 이번에는 조금 눌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0도를 세워서 가늘게 선을 그어보고 지그재그 돼지꼬리도 그려볼게요. 그리고 붓을 눌렀다 뗐다 하면서 사이사이에 연습을 해볼게요. 이렇게 붓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훨씬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답니다. 이번엔 세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가로보다는 세로가 훨씬 어렵다고 늘 하시는데요.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붓을 눌렀다 뗐다 하면서 브러쉬의 탄력을 느껴보세요. 브러쉬의 탄력을 twent dûけ 써주고요. 그리고 극력을 최대한 6kg으로 컸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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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는 물감의 농도와 고급스러운 색감 연출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수채화 기초는 요고쌤과 상의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